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입니다. 엘더 스크롤즈 온라인 골드로드는 풍부한 전설과 광대한 풍경으로 유명한 높은 판타지 세계인 엘더 스크롤즈 우주를 배경으로 한 MMORPG입니다. 미국 회사인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에 의해 개발된 이 회사는 중세 유럽을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주제와 서양 판타지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전 회사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핵심 스토리라인은 잊혀진 대릭 왕자의 귀환과 이 확장에 도입된 새로운 영역인 웨스트월드 영역에 대한 그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캐릭터와 괴물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심 인물인 대릭 왕자는 신비한 과거를 가진 복잡한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주요 괴물들은 각각 엘더 스크롤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능력과 디자인을 가진 대릭 생물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전투 기술과 대릭 왕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한 드레모라는 줄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리지널 엘더 스크롤 온라인 작업으로 유명한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는 골드로드에서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험과 정치적 음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주제와 게임 방식 요소를 소개합니다. 게임 스타일은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MMORPG의 전형적인 사회적 미상호작용 기능이 강화된 엘더 스크롤 시리즈에 충시합니다. 다른 MMORPG와 비교했을 때 골드로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지식과 플레이어 선택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띕니다. 캐릭터 상호작용은 더욱 역동적이며 전투와 퀘스트를 포함한 게임 메커니즘은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교화되었습니다. 더 넓은 게임 산업에서 골드로드는 스토리텔링과 세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진화하는 MMORPG의 트렌드에 맞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포맷 내에서 풍부하고 서사중심적인 경험에 대한 플레이어들에 증가하는 요구를 반영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게임은 감정적인 스토리텔링과 매력적인 게임 플레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전투 역학과 세계 탐험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만족스럽고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프리스데릭의 귀환은 흥미와 감정적인 깊이를 추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골드로드는 NPC를 위한 고급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그 게임의 그래픽은 더 상세한 환경과 캐릭터, 모델과 함께 이전 게임들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입니다. 지도와 게임, 내 책과 같은 시각적인 도움의 사용은 전통과 뒤시하기를 풍부하게 합니다. 이 게임은 감정적인 스토리텔링과 기술적인 게임, 플레이의 균형을 전문적으로 맞추었습니다. 프린스데릭의 이야기는 감정적인 깊이로 채워져 있어 플레이어들이 그의 여정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기술, 진행 및 크래프팅과 같은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은 기술적으로 보람 있는 경험을 보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프린스데릭의 스토리라인이 웨스트월드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또는 골드로드에서 소개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엘더 스크롤즈. 온라인 골드로드에서 플레이어들은 웨스트월드로 돌아온 신비한 프린스 대릭 왕자에게 소개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풍경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캐릭터와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더 스크롤즈에 풍부한 세부 세계를 배경으로 정치적 음모, 고대 미스터리, 개인적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엮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레이어들에게 그들의 여정과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흥미롭습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에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그루 이었습니다. 게임플레이 그루 이었습니다.